오늘 꽃도 달고 메이크업도 했어요 땀나요 엄마 네 안녕하세요 레드벤스 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나요? 60초죠? 아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해야지 좋은 거예요 뭐예요? 더위를 피하는 방법 시작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보다 그늘에 밖에 나가서 그늘에 앉아서 시원한 다시 있는 요리? 요새 그냥 새로운 요리를 도전해 보시고요 요리 선물해 주고 싶은 사람, 스태프분들 사랑해요 다음 질문이요? 끝 이렇게만 보시면 지금이 어떤 날씨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여기는 사우나예요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언제 가장 맥주가 땡기는지 시작 저는 피츠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자기 전에 항상 됐고 천천히 읽어야지 조이가 남자라면 왠지는 사귀고 싶다고 말했는데 조이? 조이 의견은 어떤지 시작 한번 고백하는 생각해 볼게요 마음에 드시나 봐요? 어... 너 코멘트 할게요 신경 쓰지 말아요 나 잠시 털일 테니까 저희 TV가 저기 덩그러니 놓여있을까요? 과연 과연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도 여기 방금 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무슨 일이시죠? 또 갑자기 이렇게 포인트 한번 알려주세요 시작 바바나나나바 바바나나나나나바 바바나나나나나바 이것도 있어요 약간 이거 태어나니까 사모침이라고 하죠 사모침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작 네 우리 러비들 기다렸죠? 저희가 또 빨간 맛에 이어서 여름곡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는 거 안녕 지다디인 줄 알고 집었는데 물감이었어 남한의 셀카 포즈 공개해주세요 시작 30초 아니고요? 30초에 사바나 앤 하바나 시작 사바나 앤 사바나 고맙습니다 거기 간다고요? 현장입니다 제가 지금 더위에 먹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마이크 이렇게 들어야 돼요? 더운 여름 이가 없으면 안 된다 시작 저는 콩국수요 콩국수 이유? 없다 내가 파워되는 보양식이 있다면 콩국수요 콩국수요 이유? 콩국수 러버입니다 저는 진짜 끝이에요? 이러고 또 있는 거 아니지? 와 재밌네 이거 안녕 렛베베 시에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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